앞으로 우리 이거 한 번 써봅시다 이게 뭔데요? 우정기에요 남자친구 있어? 이거 한 번 안 내고 자기 감정 컨트롤 잘해? 긴급걸레 지원 바른다 화장실인데 휴지가 없다 너무 심심해서 끝말잇기를 하자 오바 어서와요 그리고 노래는 느낌이 중요한데 그냥 목으로만 부르시는 것 같아 응답하라 재수씨 팀은 했는데 진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진짜 이 부르메이지도 맞아요? 죽을래! 죽을래!